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님과 그를 그리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엄지척하면서 좋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님과 그리 그리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찌오다 손포함대로 되찌오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같이 예배해드려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니까 좀 그렇네요 앞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좀 걸어주세요 디테일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세월이 지나갈수록 푸르른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26년이 됐어요 제가 29살 같은데 교회를 개최하는데 26년이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덧 순식간에 시간은 세월은 흘러 26전을 맞고 있고 엊그제 김포행광계를 개최한 것 같은데 8주전을 맞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셨고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보게 해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족하지 않고 걸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길에 여러분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인 목사인 커플소 박인민 목사가 지금껏 사회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손붙들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에 간 우리 송도들 있습니다 충성하다가 쓰러진 분들 이 부득한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주고 헌신하다가 먼저 천국에 간 송도들이 보고 싶은 날입니다 아마 그분도 또 저를 보고 싶어 오늘만큼은 특별히 시선을 이곳에 두고 천국에서 우리 예배를 지켜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성길 때 영광교회보다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많은 그 송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증거함의 소리를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계에서 2장 구절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군의 요하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이라 망군의 요하의 말이니라 아멘 이전의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 그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라는 선포죠 제가 신학생 시절 그 산기슭 바위 틈에 엎드려 밤을 새며 기도했더랬습니다 한밤에 올라가면 동이 토올 때까지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사의 60장 1절 넌 내 백성을 이루어라 종이 무엇이 간대 초라 그 신학생 하나가 그 바위에 엎드려져 있는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나라의 케이블 TV 다시 한번 기독교 방송이 처음 생길 때부터 저를 그 방송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연소 그리고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20년이 흘러온 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진짜 이 민족을 이루어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를 사람들은 희망의 메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희망을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백성들에게 저는 예수 크리스도만이 희망이라고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설렁하는 이 메시지가 이 민족을 이루어하는 거로 저는 압니다 방송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메시지 가운데서 제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린 처음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제가 통곡하고 회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제병이 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답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빛이 싫은 거예요 암막 커튼을 닫았고 그래도 새어나는 불빛 때문에 방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불을 덮고 그러다가 트레이전 리모르크콘을 키다가 제 설교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빛이 싫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텐트를 걷어졌습니다 암막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이 사회에 욕심 내 백성을 이루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종에 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기포 한강 신도시 13만 제가 여기 왔을 때 13만이었습니다 8년이 지난 후에 46만 내년 내후년에는 거의 60만에 육박할 겁니다 적지 않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한중앙 센터에 저희 김평광교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교회의 용적 심장이 돼야 됩니다 모두가 본질을 이루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선명한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교수의 피의 복음 부활의 권세를 가진 생명력 있는 교회 우리는 더욱더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선명하게 천국을 말하고 시옥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전해서 달려간다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방향을 잘 정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길을 잃으면 원스턴도가 함께 길을 잃는 겁니다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축복이죠 그러나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것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가 세월을 지나갈수록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생명력 있는 교회인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인가 또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고 조주가 물러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예스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인가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스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클레이시아 주님의 교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입니다 그 단 한 번의 교회 언급에 교회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심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떠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나갈 때 어둠의 고세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질병 조주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걸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 교회가 예산 결산이 얼마인 걸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 교회의 숫자가 얼마인 걸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야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있는가 그 말이야 그 교회는 예수 성령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그 말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는가 그 말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26년이면 우리 교회는 청년의 나이입니다 가장 푸릇푸릇하고 가장 싱싱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앞으로 5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존재할 텐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 교회는 더 매력적이 돼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오기 전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 어느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찾아서 방송을 듣고 유튜브를 듣고 수없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더 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박수 마그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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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그네틱 퍼스넬리티 매력적인 인품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마그네틱 처치가 돼야 돼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매력적인 겁니다 초등학교의 율법자들 종교인들 가르쳐 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어떤 형식도 없습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들 광야에도 수많은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하려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노래 들어봤어요? 한 번 더 하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은혜로운 그 설교가 자꾸만 듣고 싶네 누구나 한 번 들이면 계속 생각났네 어느 교회 목사인가 자꾸만 궁금하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구나 몇 만에 짜라잔짠 짜라자자잔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연식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고 옆사람이 인사하십시다 매력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민지하고 가은이의 연주를 들으면서 내 영혼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딱 감싸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호박을 키울 때도 오이를 키울 때도 하우스에다 키우는데 이게 음악을 틀어주면 특별히 찬송가를 틀어주면 라디오를 그냥 스물네 시간 틀어놔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넝클이 막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이냐면 아침에 가보면 호박 넝클들이 다 라디오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또 안 믿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지금 나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믿어주세요 진짜입니다 호박 넝클들이 와요 만약에 민지가 이렇게 밤새도록 바이로를 치고 있으면 호박 넝클이 바다에서부터 다 감아버려 피아노 치고 있는 가은이를 손가락 다 감아버린다니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근데 락 음악을 하면요 헤비 메타 이런 거 있잖아요 갱음 막 사탄의 음악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건 사탄의 음악이다 그런 음악을 틀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망가 이게 호박 줄기가 도망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다 논문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 생명력 있는 설교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수 없는 영혼들이 모여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 박수는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다 같이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이 생명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고이 싸네 하나님께 박수 그러면 푸르고 싱싱한 교회 매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감격이 있으면서도 기쁨이 있으면서도 참된 해계가 있는 교회 아멘이시죠 클래식하면서도 또 창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 예배를 연출하는 교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조그마한 교자씨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혼자 설교하다가 나 혼자 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 시작한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서울 김포 영광교회 하면 그 교회는 코포시소 교회다 그 교회는 야생에 살아있는 교회다 그 교회는 저 아프리카 오지 등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을 가서 그 땅을 종복하는 교회다 이렇게 브랜딩 되었습니다 처치 브랜딩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용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용사는 말입니다 용사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적군이 떠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표정만 봐도 제가 얼마나 이렇게 참 순하게 꽃사슴처럼 생겼습니까 그렇죠 또 동의를 안하네 그러면 목이 말라 제가 그런데 귀신들은 저만 보면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의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용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컨디션이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오살리 기도는 집회하는데 조금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목 컨디션을 잘 관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이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소리를 못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박목사야 용사는 작게 말해도 떤단다 용사는 작게 말해도 적들이 떠는 거야 아멘 아멘 네 네가 작게 말해도 해중들이 은혜 받을 거야 걱정 말고 살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미스 트롯의 그거 혹시 봤어요? 홍자 본 사람만 손 들어봐 미스 트롯 홍자를 본 사람 잘 모르시구나 그런데 그 홍자라는 가수가 이번에 참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 그런데 곰탕 육수처럼 우러낼 대로 우려낸 목소리라고 그렇게 그런데 마지막 결승에 욕심을 좀 냈어요 고음철이 그런데 거기에 성대 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의미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주 멋있더라고 홍자는 몇 마디 노래만 부르면 해중이 완전히 압도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불러도 그냥 해중이 압도된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목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설교를 했는데 옷 살리기론 12번째 집회인데 그냥 조용하게 얘기해도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욕심 안 내기로 했어 홍자처럼 욕심 내다가 의미탈 되면 안 되겠더라고 그냥 용사처럼 가면 돼 내가 가면 어둠의 영들이 무서워하고 내가 가면 이미 해중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입을 열면 성령에 불이 쏟아지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신승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박연민 목사는 신승할까 안 신승할까 지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바빠할지요 나는 70이 돼도 80이 돼도 신승할 것 같아 진짜 멋진 할아버지 목사가 될 것 같아 우리 이미 모델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병원 목사님 85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저렇게 멋있어요 박수 한번 쳐드려 우리 언론 목사님 아유 감사 얼마나 그리고 내가 설교 한번 제가 이제 좀 해달라고 해서 듣는데 얼마나 이 그 이 스피릿 영혼도 맑은지 말이야 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 내가 하나님 우리 전병원 목사님의 건강과 영생 하나님 저게도 주옵소서 우리 전복사님은 저 떠나면 안됩니다 계속 저에게 기름 부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네 이 말씀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늘 품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무려 요하를 의지하며 요하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다 같이 요하를 의지하며 요하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 받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요하를 의지하고 의뢰하면 신뢰하면 말입니다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복 찾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야 복을 받을지 지금 뭘 찾고 다니는 거예요 오직 요하를 의지하세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 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말이에요 제 제자들이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 가르쳤던 제자들이 와서 완전히 어쩌면 그렇게 대학생 때나 지금이나 목사님은 그렇게 신심하는지 모르겠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에르메 17장 7절에 8절이 그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계속 요하를 의리하고 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주님과 붙잡혀 있는 순간 그 진액이 예수 그리스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진액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신심할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 계속 신심할 것 같습니다 빨리 인사해 주세요 아멘 아멘 예 요한 1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다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이라 여러분 그 생명은 우리 인생을 푸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교회를 푸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무는 화려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 숙녀로 가득 차 있고 나름대로 명함에 엄청난 직함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 하나만 없어요 예수의 생명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속에 싱싱함을 맛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선도 싱싱한 거 싱싱한 거 먹기 원하죠 시장 가면 싱싱한 생선을 사기 위해서는 뭘 먼저 봐야 됩니까? 눈깔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고등어 눈깔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고등어 눈깔이 싱싱하면 그 생선이 싱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싱싱해야 돼요 옆 사람 눈 좀 봐주세요 싱싱하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눈이 싱싱해야 돼요 저런 사람을 여러분은 사람을 처음 볼 때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눈을 보십니까? 저 사람 쌍꺼풀 수술했나 그거 보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를 보는 겁니까? 눈알을 보는 겁니까? 누가 눈알이라고 그랬어요? 아 수빈이 싱싱해 눈동자 눈동자 그 눈동자 이래야지 눈알이 뭡니까 수빈이 어디 깊은 것 같긴 한다고 하지 마세요 눈동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눈동자가 싱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눈동자가 말입니다 싱싱합니다 그런데 사단을 삼기는 사람들 보세요 아프리카 무당들 보면 충혈이 돼가지고 얼굴이 눈이 완전히 짐승의 눈 같아요 막았습니다 그걸로 사람을 제압을 합니다 빨간 눈으로 그래서 그 아프리카 추장이요 보통 무당이 추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지도자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무의 세기의 지도자인 거예요 닭을 이렇게 쳐다보면 닭이 뻗어버립니다 닭을 쳐다보면 당하고 눈 싸워버리면 닭이 뻗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쳐다보면 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압도되니까 성교사가 그 동네에 왔어요 성교사의 눈은 막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무당은 눈이 밝아서 마치 그 핏발이 서서 뭔가 악한 기운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서로 눈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가 뻗었을까요? 그 무당이 뻗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순식으로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깨닫는 사람 박수는 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말라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믿는 사람 박수는 과 그리그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박수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이 교회 이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박수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민석이 너 오랜만이다 너 이렇게 오랜만이야 이 잘생긴 민석이가 일부에 배달는 날 저번에도 왔어 미안하다 못봐서 맨 앞자리가 눈에 띄는 거야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을 말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믿자라면 치욕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인데 말하면 기분 나쁘 나 여기 처음 나오 우리 금요철에 처음 나오셨길래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대 기분이 상당히 상했대요 아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쁘더랍니다 근데 기분 나쁜데 궁금한 거지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친척 가족들에게 또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기분 나빠할까 못 전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해도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건강 진단 받고 나면 병원에서 이제 오잖아요 진단 그게 읽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당신은 뭐가 안 좋습니다 이장에 염증이 있습니다 뭘 다시 검사를 받아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으면 그 병원 끊어버리고 의사들하고 말도 안 해버려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기분이 나쁘지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박유민 목사의 설교가 기분 나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을까 저는 정말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주님 바라빼서였을 때 스테바니를 맞이한 것은 예수님이 벌떡 자리 보자 해서 일어나셔서 내 사랑 박목사여 어서 오너라 난 그 한순간을 그리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싱싱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제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인색해라 타인에게서는 넉넉하라 이게 제 철학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서는 좀 인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우리 인간은 그냥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의 사랑으로 골복시키고 나를 향한 사랑을 조금 더 타인에게 돌리려고 예를 써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인간관계는 KO시키지 말고 판정승해라 절대로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KO시켜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끝까지 그냥 사랑해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당신이 이겼어 당신이 오라 당신 말이 맞아 그런 말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분쟁이 없이 20년 동안 26년 동안 왔습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목사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혹은 교회 리더들이나 서로 주장하는 자세고 자기가 이기려고 했다면 교회는 벌써 다 부서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뿐 아니라 아주 훌륭한 우리 교회 리더들께서 물론 뭐 또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 빌어드릴 테니까 그냥 밀고 나가십시오 또 때로는 제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내가 이겨야 내가 저놈의 목사를 꺾어버려야지 내가 저놈의 장노를 꺾어버려 이렇게 하면 교회가 그 남았겠습니까? 다 같이 KU하지 말고 KU승하지 말고 판정승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즐겁게 목회하고 항상 미소 짓고 설교는 은혜롭게 하라 네 저는 항상 미소를 짓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저는 강단의 사람은 언제나 웃습니다 더 강력한 유머를 사용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한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울어요 목사님 그때 교회 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그냥 미소 짓고 설교하고 그러길래 그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권사나 돼가지고 이걸 몰랐다니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고 울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목회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버리지 그냥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감당할 일이고 나 때문에 내가 표정관리 못하고 나 때문에 내가 언어관리 잘 못해가지고 성도들이 힘들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즐겁게 목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가 어려운지도 몰라 그리고 어려운 거 알아도 우리 목사님 미소 짓는 거 보니까 이 교회 금방 어려움이 이겨나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 깨닫는 분 박수는 거야 그리그리 할로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리가 아닌 사소한 것에 목숨 거지 말라 여러분 복음 진리에는 목숨을 거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거전하거나 되적하는 것은 목숨을 거려야 돼요 그러나 복음 진리와 번질과 상관없는 것은 그 외에 뭘 목숨을 거봅니까 피아노를 오른쪽에 놔야 돼 왼쪽에 놔야 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재직회를 해가지고 오른쪽 손둡시다 왼쪽 손둡시다 이래가지고 왼쪽이 이겼대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피아노를 놓자 하는 분이 시험 들어가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이름을 오른쪽 교회라고 쳤대 라이트 초치라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게 본질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 설립 기념일에 인절미로 할까 시루떡으로 할까 재직회에서 회의하다가 인절미가 결정이 됐대요 그래서 시루떡팀이 또 시험 들어갔고 또 나가버렸어 설립 기념일에다가 망해버렸대 교회 뭐 이런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이지 않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옆사람이 얘기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번에 여러분의 눈이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하고 뭐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야 되죠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이 아닌 것 가지고는 그것은 생각만 바꾸면 돼요 십자가가 여기 밑에 있어도 되잖아 그렇죠? 목사가 이렇게 저 목사님 빨간 옷을 입고 왔다 하냐 저 뭐 빨간 옷이 아니 나는 빨간 옷이 어울려서 그려 아니 오늘 또 스페셜 데이인데 제가 좀 뭐 좀 멋있게 보이고 싶은데 오늘 고르다 보니까 손이 가더라고 이것은 목사가 무슨 옷을 입었던 본질이 아니라고 왜 그랜드 피아노가 없대야? 돈 없어도 못 샀어요 누가 좀 좀 집 파신 분들은 혹시 있으면 좀 그랜드 피아노를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 좀 사 비싸지 않아 1500만 원밖에 안 해 그거 없어서 우리 가은이한테 항상 미안해 내가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한테 물론 이것도 비싼 겁니다 한 350만 원 좀 합니다 미안하다 이거야 그러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한테 이런 피아노로 반주하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저 가은이도 고맙고 고맙다 이거야 우리 지금 바이올린 김민지가 오늘 연주한 게 바이올린이 얼마짜리 같아요? 저 좋게 한 1억짜리 된 겁니다 저 바이올린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렇게 최고의 악기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 아름다운 거죠 아주 여러 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랜드 피아노가? 걱정하지 마 서울교회도 있고 강화교회도 있잖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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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다섯 번째 저는 이 석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만을 이해한 게 아니라 제 후배들 또 유튜브나 방송을 듣고 어떻게 신심한 교회를 만들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만 우리 교인들을 누구보다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말해요 살짝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제 눈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 것 같습니까? 왜 안정혜의 건사는 얘기하면 안 하는가? 여러분 그냥 하얀 옷이 잘 보여서 그래 이게 안 거야 득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그렇게 목회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길 겁니다 여섯 번째 송도들과 자주 밥을 먹고 주머니 끈을 풀어놓고 목회하라 이게 제 철학 중에 하나죠 가능하면 송도들과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 사고 싶습니다 근데 수도를 연마했는지 지갑을 빨리 꺼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때는 제가 또 살짝 지갑을 집어넣었습니다 왜냐? 사주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아멘 안 하는가 그러나 나도 평생 살면서 목사밥 밥 한번 먹고 싶다 그런 분은 얘기하세요 내가 사드릴 테니까 밥 사주라고 교회에서 돈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소장하고 목사님하고 신문 기자하고 셋이 밥을 먹었는데 누가 밥값 낸지 아십니까? 누가 냈어요? 식당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국회의원 여기 김포 국회의원하고 밥을 먹는데 뭐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만나자께서 갔는데 그냥 양복도 안 입고 그냥 잠바 하나 입고 갔더니 국회의원이 놀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만나러 잠바 입고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를 양복 입고 기도했으면 너를 머널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동네에 그런데 우리 교회인 그 교회인이 장군 출신 있잖아요 목소리 딱 지나가다가 나를 인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우리 잠바 때 귀여운 목사가 대단한 목사인 거야 국회의원도 이미 다 아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 그거는 이제 밥값 낼라고 했더니 누가 냈대야 식당 죄인이 냈다는 건지 지나가던 사람이 다 내고 가버렸대요 걸어서 미안해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러 갔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또 계산을 했대요 또 누가 내고 갔대야 그거 나 때문에 낸 거지 국회의원 때문에 누가 내고 간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밥값을 내가 내고 싶으면 못 낼 때도 있지만 저는 내는 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목회와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중간 결선하지 말자 저는 여러분 이상할 정도로 제가 낙천적입니다 성도들이 별로 안 와도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중간 결선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는 창대할 거다 너는 번성할 거다 너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곳을 주었으니 너는 온 열방을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저는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중간 결선을 하지 않아요 끊어서 보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 성숙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기도로 말미야만 저분이 아주 굴로한 성도가 될 거야 기둥 같은 성도가 될 거야 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나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남을 평가하지 마세요 중간 결선하지 마라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거 보고 그를 평가했으면 나중에 그 베드로가 거꾸로 나를 매달으라고 순교할 때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간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을 중간 평가하지 마십시오 빨리 인사하세요 유년자 왜 안 해 다시 내 인생을 중간 평가하지 마십시오 빨리 인사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로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중간 평가하지 마라고 아멘 그 다음에 목회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임을 알아 마치 저는 제가 오케스트라 뭐 성도는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색깔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탤런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신앙생활의 연수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제가 그냥 쫙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휘하듯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뭐예요 이거 한 번 딱 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 심벌즈 심벌즈 이거 딱 들고 딱 한 번 쳐도 그 사람 큰 녀 여러분이요 오케스트라 연주한다고 해서 친구가 꽃다발 가지고 간 거예요 자기 친구가 심벌즈 하고 있는 거야 한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치고 있는 거야 쪽팔린 거야 내가 이 친구 꽃다발 들고 왔는데 아 부끄럽더래 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쭝쭝쭝쭝 세 번 치더라는 거야 다 끝났어 오케스트라 끝났어 연주가 친구가 꽃다발 치면서 야 너 저 뭐냐 그거 한 시간 동안 이거 한 번 치러 거기 앉아있냐 그 나 쪽팔렸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벌즈 그 친구가 조슈아 그눈이 말아 바이올린 이거 막 이거 하고 뭐 첼로 이런 거 한 시간 내내 해도요 나하고 월급이 똑같두 조슈아 굳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앉아만 있어요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리만 찾아 앉아만 있어도 이 목사한테 힘을 주는 역할이 한 분이 계셔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이 교회에서 별로 헌감도 없는데 미안 아니 앉아만 계셔 그게 얼마나 귀한 역할인데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암흥과 뒷문을 막지 말고 떠나는 송도를 위해 축복하라 저는 암문도 막지 않고 뒷문도 안 막습니다 예 그 막는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날 두고 떠나는 분이 있으면 예 저는 진심으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왜 왜 미안하냐 내가 좀 더 좋은 목사였으면 난 안 떠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나 때문에 떠나지 않고 뭐 송도들끼리 시험도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더 훌륭했으면 떠나는 걸 선택 안 했을 텐데 근데 얘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건 그건 뭐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늘 미안해요 예 그냥 날 두고 떠나서 미운 마음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에요 같은 미자인데 예 그 진심으로 저는 축복해 줍니다 잘 가시오 잘 있소 정도는 내 친구들 예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요 너무 그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뭐 헤어질 수 있어요 쿨하게 헤어지는 거지 그동안 사라진 게 얼마나 감사해 아멘 안 오는 거 봐 아니 날 그렇게 같이 살 부딪히고 살고 서로 사랑하고 살았던 때가 있잖아 아무리 섭섭하고 이렇게 헤어졌더라도 쿨하게 예 더 좋은 사람 만나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알았지? 그래 정말 고마웠어 마지막 한 번 안 하면 안 될까? 안 하면 거지 그거 쿨하게 보내는 거야 그건 뭐 안 주려고 그러지만 좀 줘 또 하면 안 하는가 봐 야 섬에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서 그 설렘 가운데 살다가 설렘으로 끝내야지 인생이 말입니다 어제 제가 조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성원 성원 선포를 한 다음에 키스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어제 신랑 신부는요 입술이 떨려 시술 안 해봤나 봐 신랑이 입술 떨더라니까 나 처음 봤네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너네들이 어디로 신혼여행 가자 그랬더니 하와이로 간대 내가 다음 주에 하와이 가잖아 내일 모레 하와이에서 만나 그래서 왜 만나고 했는지 내가 좀 이해할 것 같아 키스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 그냥 축복하세요 날 두고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떠나갔는데 내 칭찬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 박영민 목사 같은 분은 없다고 내가 많은 목사를 만나봤지만 우리 박영민 목사 같은 분은 없다고 떠난 사람이 오히려 나를 자랑하고 다 Now 내가 만약에 그 애팬내 웃기지도 않다네 그러면 아이고 그 코코스 웃기 콧구멍 막 커가지고 이런다니까 마지막으로 열 번째에요 해의가 많은 교회를 만들지 말고 기도회가 많은 교회를 목회하라 이게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교회는 해의하다 싸우잖아요 여러분 해의하면 의견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의견이 관찰이 안 돼도 기분이 나빠요 그렇잖아요 관찰은 쿨하게 인정해면 되는데 국회의원 보세요 그분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민 대표님들 막 드론을 놓고 싸우고 막 망치 들고 빠루 들고 막 하고 이러잖아요 회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막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대표가 그러라고 해서 그래서 예 그리고 술 한 잔 해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 그랬다가는 평생 안 봐버려요 그러니 교회는 회의보다는 기도회가 많아야 돼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녀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녀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감동을 하세요 목사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성도독이 감동을 주셔버려요 그러니까 특별히 회의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회의하고 하지만 그러나 회의를 하더라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이혼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동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셔서 교회가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고 하셨으니까 제가 또 동의해 드려야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울 일이 없지 나는 교육자회에도 한 달에 한 번 카톡 보고 해 나도 카톡 지시하는 거예요 행정을 카톡방에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는 무리가 없어요 회의를 너무 많이 하면 지겨워집니다 내 의견을 관철 못 시키면 기분 나빠집니다 대신에 기도를 많이 제가 어떤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목회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아무것도 없이 목회하셔서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까? 다시 서울 영광교회 제가 개척할 때인데 처음에 별로 교인이 없었을 때 갑자기 교회가 부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낮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밤 9시면 다 모여라 성도들이 밤 9시면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입구 앞에 응접실이 있었습니다 마치 후배 목사가 찾아와서 교회 성장의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문을 확 열어드렸어요 교회 문을 여는 순간 교회 문을 여는 순간 기도회의 열기가 확 빨려들어요 이게 뭐냐면 방화문 있잖아요 방화문을 닫아 놓으면 그 아래 불이 있지만 방화문을 뚫고 못 뚫어졌나요 그런데 문이 오니까 확 기도회의 불이 그냥 그 문을 여는 순간 확 밀어 닫히는데 그 목사 얼굴이 확 빨개지더라고요 나도 순간 그걸 느꼈어요 이 친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문만 딱 열어드렸어요 문만 열어드렸어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밤 9시가 넘었는데 깊은 기도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기도 소리가 천둥치는 기도 소리인 거예요 그 기도의 뜨거운 열기가 그 목사의 얼굴을 확 감싸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얼굴의 색깔이 확 목사님 목기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좋으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이시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예스 그리스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교회 천국과 지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교회 날마다 모여 회개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는 새신자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막 몰려오는 교회 그래서 오늘 또 어떤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분이 저를 찾아오는데 남편이 아래층에 기다리고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남편도 함께 예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순종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려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이제 그 사랑한 딸이 귀신에게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어둠의 영들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매일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린다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 둘 다 포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시대를 맞은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주는 변함이 없죠 그러나 그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클래식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의 이런 악기세션들을 가지고 이 전선들이 막 흩어져 있고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말입니다 청소년과 아이들로 가르쳐 있습니다 재달간의 서류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주구하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구하는 교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꾼을 차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했었습니다 주구하는 교회는 은행의 창고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얼굴이 많아가지고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름을 알기 가지고 애를 먹습니다 제가 잘생겼지만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 이름을 까먹고 송씨를 박씨를 김씨라고 하고 이럴 때가 많죠 그럼 우리 목사님은 잘생기긴 했지만 머리는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교사업이 활발하지만 주구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주구하는 교회는 티내는 자 내가 이걸 드린다고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운영되지만 주구하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바쁘지만 주구하는 교회는 지내기가 편안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하게 전도하며 움직이고 주구하는 교회는 점점 구도적 화석화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차량이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구하는 교회는 주차량이 텅텅 비어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싱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바이벌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방을 종복해야 되기 때문에 열방으로 보낼 일꾼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파송했는데 그분들이 실탄이 필요한데 실탄을 보낼 한국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선교회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돈을 끊어버립니다 후원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가기는 갔는데 실탄이 없습니다 실탄은 곧 재정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으니 선교사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성빈을 돕는 성부들이 우뚝우뚝 솟아나야 됩니다 많은 재정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를 무너뜨려는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헌인법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법을 입법시키려고 하는지 눈 똑똑히 보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절대적인 도전입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괴락입니다 여러분 동성이 하나님은 남자 의자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수의 성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믿지 않은 사람도 동의 안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절반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참석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마저도 어떠냐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탄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만 반대의 목소리를 해도 절대로 정치인들은 이거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찬성을 해주니까 그들이 겁도 없이 하는 겁니다 발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 중에 기독교 크리스찬이 차별금지법 반대, 케어축제, 서울시 광장 반대 피켓 들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잘못된 인사에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그 피켓 들고 나섰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는 크리스찬인가요? 아마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신의회의 온도 같아요 대단히 용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벽이 무너져버리면 교회만 만한 가정이 다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한 집권 하나에 사이 될 사람입니다 했더니 머리 깎은 여자가 와 있어요 당신 며느리입니다 했더니 하당한 남자가 와 있다 이 말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동성헌인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그들이 부부로 그리고 입양을 합니다 이게 여덟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게 통과는 안 됐지만 계속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거 한국교회 막아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망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는 거예요 나는 목회를 크게 하게 해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저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나는 할 겁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죽으면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푸르고 푸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그리 그리 할렐루야 두 손 벗도 들고 우리 교회가 세월 지나갈수록 더 푸르고 싱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참장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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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